안녕하세요. 신동화방송 여수뉴스 지우열입니다. 권호봉 여수시장이 올해 처음 열린 사랑방 좌담회에서 시민 편의를 위해 어르신문화체육센터 주변에 주차장을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지난 13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4시 어르신문화체육센터 3층 강의실에서 권 시장과 센터 이용자 20여 명이 좌담회를 가졌습니다. 이날 한 시민은 권 시장에게 지난해 12월 이순신 도서관이 개관하면서부터 주차면이 부족하고 갓길 주차로 센터 주변이 혼잡하다며 주차장 확충을 건의했습니다. 이에 권 시장은 지난 1월 어르신문화체육센터와 이순신 도서관의 주차량을 조사했더니 주차면을 1.5배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현재 조성된 주차장의 뒤쪽 번면을 절개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주차 공간을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. 이번 사랑방 좌담회에서는 지난해 7월 문을 연 어르신문화체육센터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여러 의견이 나왔습니다. 67살 여성 김 모 씨는 초보자가 마음 편히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탁구장 그물망 설치를 요청했고 73살 남성 이 모 씨는 센터 인근 버스 정류장에 정보 안내기 BIT를 설치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. 권 시장은 오늘 나온 의견 중 바로 조치가 가능한 사업은 즉시 시행해야 하고 시간이 필요한 부분은 내부 검토와 논의를 거치도록 하겠다면서 어르신들의 건강과 경제활동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여수시는 올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역대 가장 많은 8,209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원도시인 노인복지관 건립 사업을 추진하는 등 노인복지 향상에 힘쓸 계획입니다.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